어제는 이 홀에서 버디가 있었습니다. 김지현 5번 아이언. 좋네요. 홀 앞쪽이 약간의 내리막성 뒤쪽으로 흐르는 경사라서 잘 이용했습니다. 저 노래 쇼퍼팅을 조금 실수하고 넘어와서 조금은 더 집중해줘야 됩니다. 앞서 놓쳤던 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펫인데요. 이번에는 잘 성공을 했습니다. 바운스백 성공하면서 우선 한타만에 하는 김지현. 아직 경기 초반이니까 괜찮습니다.